청소년들에게 고통을 주려 학업을 관리하려는 용도이기 때문에 약간 버벅거림 잘 가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핵 likeness 오늘은 제가 또 이상한... 이상한 건 아니고 독특한 걸 빌려왔습니다 레이서2123님께서 요 뚜어친 F21 Pro 심지어 이거 F21 Pro 플러스도 있더라 요걸 빌려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이게 뚜어친 자체는 제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바 형태면서 굉장히 길쭉한 청소년용 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뭐 수능 폰 정도가 되는 거에요 근데 이게 좀 한 줄 더 떴는데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앞에 보면 뚜어친이라고 써 있죠 이게 브랜드명이에요 샤오미 뭐 F21 Pro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샤오미가 운영한 편지샵 같은 데서 판매를 하는 거지 이 샤오미 제품은 아닙니다 학생... 이게 휴대폰이라는 뜻인데 학생 휴대폰이야 이름이 노골적이야 F21 Pro 2.8인치 어쩌고 어쩌고 이러쿵 이러쿵 즛김ki 뭐 별로 도움되는 내용은 없네요 뜯어봅시다 해가지고 멋지게 뜯으면 자 오 케이스가 끼워져 있었을 때부터 귀엽네요 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끝 그래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케이스 서든파티로 안 나올 것 같은 거는 당장 쓸 수 있는 케이스 하나는 주는 게 저는 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볶음이라고 생각... 죄송해요 자 본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심카드 칠 빼는 핀이 하나... 참... 심카드... 흐흐흐 심카드 칠 빼는 핀이 하나 있고 이쪽에 USB 타입 A에서 C로 가는 충전기는 따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액세서리 세트를 같이 구매해 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에 충전기가 하나 있고요 얘는 아까 보니까 5V 1.5A... 1... 1.5A 7.5W를 요구하는 걸로 봐서 이거 10W짜리인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건 또 뭐야? 오! 이어폰도 구매하셨어 근데 이거는 뚜어친 제품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만 밀어 놓읍시다 먹니? 오! 야 근데 이거 이어폰에 화면 달려있어 퍼센트 나와 뜯을까? 같이? 조금만 이따 생각합시다 근데 이거 봐 이게... 나 자꾸 샌다 이거 블루투스 5.0이라고 안 써 있어 와이어리스 5.0이라고 써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블루투스 SIG에 이거 돈 내기 싫어서 그런 거지 자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여기에 간단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그 이... 여기 QR 코드가 아마 관리 앱 같은 걸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 청소년 본인이 이거를 쓰고 부모님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앱도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간단 사용설명서에 띠띠띠띠 해가지고 뭐 따로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이게 본체고요 전화를 넣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쇽... 보호필름 아... 또 ASMR 해드려야 되나? 화면에 들어가고 있어요 2.8인치 VGA 화면이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뭐 근접 센서 조접 센서 그런 게 들어가 있겠죠 보통 이 자리에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을 텐데 2메가 픽셀의 전면 카메라가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여기에 있어 우물정 버튼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 상태로 영상 통화하면은 이렇게 보일 텐데 이 노트북들에 많이 썼다가 눈물의 항의를 받고서는 대부분 옮긴 자리인데 근데 이거 뭐 베젤이 여기다 카메라를 못 넣을 저희가 아닌데 이걸 왜 여기다가 굉장히 귀엽고 특이하고 관심이 가는 위치기는 한데요 이건 뭐 굳이 이랬어야 됐나 의문이 들긴 하네요 오! 뭐 세팅하고 뭐가 없어 오! 켜졌어 이전 버튼 통화 버튼 종료 버튼하고 이거는 그 5방향 뒷패드... 저기 키가 있고요 방향키가 있고 어 어 어 뭐 특이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키패드가 있고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어 왼쪽에 심카드 트레이만 있어 근데 심카드 트레이를 보니까 난 또 갑자기 궁금하잖아 여기다가 심카드를 끼웠어요 기다려 대부분 이런 피쳐폰 유에 듀얼 심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면 서브폰으로 쓰니까 서브폰인데 심카드가 두 개 들어가면 더 좋잖아 근데 이 친구는 목적이 명확한 이제 청소년들에게 쥐여주고 고통을 줄여... 그... 학업을 관리하려는 용도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린 동안 마저 보면 아래쪽에 USB-C 포트가 있고 7.5W로 충전하고요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아주 단순하죠 오메가 픽처의 카메라가 있고요 뭐 OIS 없습니다 그... 내가 미리 해 놔야지 삼성 페이 안 돼 그... 또 뭐였지? 뭐... 뭐... 지오일 수 없어 그...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지금 다 하고 끝내자 없어 그런 거 자 밑에 LED 플래시 있고 여기에 뚜어친 로고가 있고 친 AI 라이프 어디가 AI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 뭐야 VLT 되는 거 같아 뭐야 왜 돼 와우 진짜? 이거 가끔 이렇게 뜨기만 하고 안 되는 친구도 있어 아니야 어 왜 되는데 왜 전화되는데 VLT 왜 되는데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VLT가 됩니다 좋은 일이에요 오 근데 통화 녹음도 있어 너도 설마 근데 저기하니? 통화가 녹음됩니다 하고 소리 지르니? 다시 걸어봐야지 쇽 안녕하세요 아니야 소리 안 질러 그냥... 그냥 정상적으로 녹음이 돼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오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스마트폰 기반으로 만든 거는 그 전원 버튼이 따로 있잖아요 그 화면 껐다 켰다 스탠바이로 들어가는 버튼이 따로 있는데 이 친구는 이 종료 버튼이 그 버튼이네요 그냥 저는 종료 홈 화면으로 나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럼 홈 화면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야? 아 그러네 이게 홈 버튼이네 이 홈 버튼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 메세징, 코디스토리, 컨택 근데 이거 언어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오 진짜 이거 그냥 꽤 안드로이드야 기다려요 일단 언어를 바꿔야 돼 Language 귀엽네 여기 있다 한국어 삥 한국어로 바뀌었고 너 설마 내가 이런 키패드 날린 폰을 하는데 화면 녹화도 막 지원하고 그런 거니? 봐야지 화면 녹화 오! 화면 녹화 있어 대박 너 있을 거 다 있구나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얘가 MT6761 쿼드코어에 3GB RAM에 32GB 스토리지 혹은 4GB RAM에 64GB 스토리지 참고로 얘 프로 모델은 유닛서 T606인가 616인가? 뭐 여하튼 더 강력한 칩셋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안드로이드 11 기반의 이제 개조를 해 놓은 거죠 버튼으로 잘 쓸 수 있고 이런 런처 같은 거를 넣어놓게 만든 거여서 놀랄 이유가 없기는 한데 화면 녹화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 보통 이런 건 극단적으로 빼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는 원래 없고요 대신에 아마존 앱 스토어를 갖다가 이제 국제 판매를 할 때 용으로 설치를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캘린더 시계 오! 의외로 한국어화가 잘 돼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를 개조해 가지고 키패드가 되게 만든 애들은 이 키패드로 얼마나 인터페이스를 편하게 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 이게 홈으로 작동할 때가 있고 여기에 메뉴로 작동할 때가 있네요 이 소프트 키에 연결이 되게 해 놨네요 오케이 아 인터페이스들도 일반 피처폰처럼 어... 어?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입력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새 메시지를 해 봅시다 새 메시지 해 가지고 오케이 일단 이 화면 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건 원하지 않죠 윗? 응? 뭐야? 왜 밑에는 숫자만 되니?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야 이건 우린 게 원한 게 아니고 IME를 바꿔 보자 안조이도 AUSB 아니야 뚜어친 IME 오케이 뚜어친 IME를 했더니 오케이 오! T9도 돼 예측 입력도 돼 뭐야? 제법인데? 예를 들어서 헬로다 그러면 H가 여기 있고 E가 여기 있고 L이 여기 있고 O가 여기 있으니까 4, 3, 5, 5, 6 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단 영어는 꽤 칠만해 그리고 뭐 중국어야 뭐 자기네 거니까 알아서 잘 만들어 놨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한국말은 안 되잖아 언어 전환 보통 중국어 IME에서 언어 전환은 1, 2, A, B 아 그러네요 아 오케이 지금 여기선 영어밖에 안 되네 그러면 한국어... 한글 입력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IME를 깔면 되겠죠 이 10키 로 돼 있는 IME가 뭐 삼성이나 LG 거를 추출해 내는 거 이외에 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거는 열심히 써보질 않아 가지고 근데 일단은 뭐 어차피 우리나라에 팔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고만 있으면 될 거 같고요 인터넷 들어가 봐야지 오케이 기본은 빠이두군요 자 아이고 헛 슉 이... 못 치겠다 자 기본 띄우자 안 되겠다 언더... 케이지 아이고 JG 아니야 언더케이지 점... 점... 아니야 점... co... 점... kr 어? 아 오케이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상도가 VJ잖아요? 640x480이 요즘 기준으로 상당히 낮은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화면 자체가 엄청 작다 보니까 읽을 만해 봐봐 은근히 볼만해 나쁘지 않잖아 그리고 유튜브를 보자 나 이렇게 유튜브 보지 말라고 만든 폰에서 유튜브 보는 게 너무 좋아 보자 떴어 유튜브 뜨고 있어 끝났어 이제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간단하게 설명해 이 정도 귀여워요 될 거 다 돼 볼만해 볼만해 이거... 이거 공부만 하라고 시키는 거에 별로 도움 안 될 거 같아 될 거 다 돼 쿨 왔다 지금 보면은 사이즈가 아시겠죠 물론 이 친구가 폴더폰 치고도 제법 큰 편이기는 한데 화면 조작을 위해서 큰 편이기는 한데 이 친구가 훨씬 작죠 이게 갤럭시 A23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훨씬 작아가지고 이 친구는 정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우리 어떤 재밌는 기능인지 좀 더 봅시다 근데 이거 홈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귀찮게 만들어놨다 홈이... 아... 뭔가에 들어가 있을 때 종면으로 홈이 되는구나 홈 화면에 있을 때 이걸 누르면 이게 그... 전원키로 작동을 하고 오케이 설정 가가지고 뭐인지 봅시다 설정 그냥 안드로이드네 그냥 안드로이드인데 뭐 재밌는 거 있나? 꼭 이런 거에는 이상 얄딱구리한 기능이 있더라고 퀵 세팅이 있어 아... 단축 다이얼 할 수 있어 1번 길게 2번 길게 몇 번까지 되는 거야? 1, 2, 3, 4, 5, 6, 7, 8, 9, 0 까지 다 할 수 있어 아... 심지어 8번 길게랑 0번 길게 누르면 이 볼륨 업다운이 있네요 제가 여기를 다 봤는데 볼륨 키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꽤 불편하겠다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네요 그리고 여기다 뭐뭐를 할 수 있을까 스피드 다이얼 그 단축 번호 할 수 있고 볼륨 업다운 플래시 된다 버튼 길게 눌러서 플래시 켤 수 있다 다 죽었어 그리고 카메라 켤 수 있고 파일 뭐 이런 앱들을 갖다 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단축 다이얼 뭐 예전 피처 폴이나 블랙베리 같은 데서 매칭하던 것처럼 할 수 있네요 근데 잠깐만 8 아... 길게 누르고 있으면 길게 돼 0 아... 귀엽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없는 이런 5메가 픽셀 카메라 같은 거 보면 궁금하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찍히는지 일단 렌즈를 닦아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봐 오 그래도 인터페이스 뭐 사진 동영상 있고 난리 났어 HDR도 켤 수 있고 돌려볼까? 어... 이거 안드로이드 기본 셔터움도 난다 그리고 설정 들어가서 보면은 자동 타이머 사진 크기 5메가 2메가 1메가 떨림 방지 기능 자동차 자동차 아니라고 오토... 무조건 자동차 아니야 자동이야 자동 이... 하... 그래 자동차 꺼짐 50Hz 60Hz 있어 자동차로 높시다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 동영상 가서 보면은 동영상 촬영은 장면 모드 야간 일몰 파티 새로 보기 가로 보기 야간 새로 보기 새로 보기 아니라고 포트레이트 새로 보기 아니라고 인물이라고 인물 사진에서 포트레이... 하... 그래 설경 선명한 사진 양초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동영상 화질은 FHD까지 돼요 어 FHD까지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군요 뭐 기능상 별건 없어요 인물 모드 이런 거 없습니다 인물 모드 파노라마 이런 거 없어 타임랩스 이런 거 없어 사진 촬영하고 전면도 한번 볼까요 전면 카메라는 일단 일단 찍자 눈에 보일 때 이렇게 찍는데 근데 이 위치가 굉장히 불쏘네 이거 봐 지금 턱밖에 안 보이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도 왜 이거 굉장히 이거 아... 설마 이것도 그런 계략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가 이 저기 막 영상통화 같은 걸로 저기 하지 말라고? 막 친구랑 통화하지 말라고? 친구한테 전화 걸면 친구가 이 빵떡같이 보여 가지고 넌 왜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 으흐흐 하면서 끊을 거 아니야 이거 일부러 여기다 넣는 거지 굉장히 악랄한데? 이거 봐 거꾸로 들면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거꾸로 달아오는 애들이 이렇게 거꾸로 전화기를 들 수밖에 없거든? 거꾸로 보면 내 턱이 이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셀카 찍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건 셀카 찍도 못 해 근데 저는 커스텀을 훨씬 심하게 해 놓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런처 이외에는 그렇게 커스텀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네요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벤치마크 돌리고 싶지? 오 야 근데 핫스팟 있어 이게 안드로이드 그냥 저기랑 똑같으니까 모바일 핫스팟으로 쓸 수 있어 와이파이 핫스팟 블루투스 태데링 될 거 다 돼 이거 근데 2.4G 되나? 2.4G... 5GB도 돼 쓰읍... 대거 다 되는데? 귀여운데? 사실 이런 류의 제품치고 살짝 비싼 편이에요 이게 12만 원이니까 12만 원? 12만 원? 뭐 쿠폰 써도 여하튼 10만 원 넘는 거여 가지고 살짝 비싼 편이어 가지고 제가 이거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류 폰 중에서는 그래도 성능이 제법 좋은 편이야 나 왜 설득 당하고 있지? 큰일 났다 야 음 긱벤치 간다 오케이 따로도 바꾸고 있어 좀만 기다려 근데 좀만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 뭐야? 이거 정해선 포트인가? 그래 보이죠? 뭐야? 그리고 의뢰 이런 폰이면 배터리가 교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그렇지는 않아요 배터리 교체 안 됩니다 근데 어우 내 벤치마크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해가지고 MT6761이 뭔지 찾아봤더니 힐리오 A22이었어 나 미치겠네 A53 쿼드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을걸? 찾아보자 갑자기 궁금하다 궁금함 치는 건데 와 딱 맞췄어 A53 쿼드야 A53 심지어 A53 2기가짜리 쿼드로 들어가 있어 잇 이렇게 옆에서 좀 촉박하게 하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CPU 벤치마크 돌린 건데 GPU는 제가 안 돌릴게요 오! 되고 있어 으악 오케이 자 점수를 봅시다 아름답군요 싱글코어 162점에 멀티코어 494점 나 이거 다시 돌릴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까먹지 말고 캡쳐야 돼 그리고 갑자기 궁금했어 이 친구 과연 센서는 어떨까? 따라하지 마시오 이런 거 별로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제 채널 와서 이런 영상 보시면 쓸데없는 게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왕 오신 거 쓸데없는 거 다 알아가세요 그 깨작깨작 알아가면 재미없잖아 흡! 오호 일단 조도 센서가 있어 조도 센서가 있으니까 밝기는 알아서 될 거예요 근데 하... 방향 센서 없고 자이로스코프 없고 자기 센서 없고 압력 센서 없고 가속도계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에서 방향을 보는 게 불가능하겠군요 제가 이런 폰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건 귀여우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생각해 보니까 좀 괘씸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걸 한국에서 쓰려면 카카오톡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쓰면 되겠죠 근데 카카오톡 이거 버튼으로 잘 작동하나? 오! 의외로 API를 잘 맞춰놨네? 이게 안드로이드 기본 값으로는 이 API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허용이 안 울린다 어? 어 어? 아 그러네 똑바로 안 만들어놨네 이거 키보드로 완전히 컨트롤 안 되네 뭐 어쨌든 터치가 돼서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허용하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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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뭐 로그인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어차피 지금 그 한글 키패드로 되는 앱을 안 깔아 놨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왠지 하지 말라 그러면은 제일 해야 될 것 같은 게임 탁 게임도 할 수 있다 야 근데 이렇게 돌리니까 진짜 무슨 피처폰에서 노릉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 귀여워 나이 999살 계속하기 계속하기 들이 켰나? 안되나 어떻게 해 잘 돼 잘 됨 근데 약간 버벅거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오오옹 오치워 죽는데 아주 속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이거 계속 뭐 해보고 싶지? 이게 그냥 스마트폰이면 제가 그냥 폰이네요 하고 지나갈 기능들이 많은데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만들어 보니까 자꾸 더 하고 싶어 이 그 저기 뭐야 그 뭐 아무거나 다 둠 돌리는 그런 아저씨들이랑 비슷한 거 같아 이거 왜 이렇게 음악 들어보고 싶지? 우리 스피커 한번 구경만 하고 가자 진짜 진짜 여기서 끝낼게 이 음악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이거 웹브라우저가 상당히 고전적이야 야 메뉴바 다시 나와 이거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때 웹브라우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넌 내가 나중에 연구해 주겠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네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인내심에 한계가 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뜯었을 때 귀엽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가 엉뚱한 데 있고 세 번째로는 한국 VOLT가 돼 가지고 지금 저한테 점수를 좀 많이 땄어요 아 참 점수 따는 부분 이상하죠 그죠? 전혀 관심이 없던 기기였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그렇습니다 뭐 그... 객관적으로 사서 쓰실 이유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생각하셨다면 나름대로 재밌고 귀여운 친구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한 친 F21 Pro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이 시장은 페이스북, 네이블 TV, 언더케이지 샵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iliyor